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대법 오븐에 넣은 쫄깃쫄깃 소금을 섞어 올려요 더 이쁘고 좀 더 잘라요 그냥 기다려 주문했는데 소금에 써봤어요 소금을 다 넣어서 체만 더 넣는게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줄게요 와 맛있어 맛있어 와우 와우 와아 아... 나를 넣어주세요 버터 넣어줘 주세요 다 놓고 소스 너무 맛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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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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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